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승승 장군님께서 세번째 반자동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번호들을 훑어보시고 당번 제휴수 한번 잘 골라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만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한번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전차 이전차로 또 방송인입니다 아 방송인 아니지 아무튼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상 올리고 있고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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